단무지 젤리 제가 이거를 오리온한테 몰래 속일거에요 우와 재밌겠다 속이러 가보실까요 단무지 젤리 뜯었어 진짜 단무지 같다 식초를 살짝 뿌려야 되겠지 진짜 단무지 같다 진짜 단무지 같다 식초를 살짝 재밌겠다 너무 배고프다 배고프지 않냐? 배고프다 우리 짜파게티 먹을래? 완전 좋지 짜파게티 좋지요 구독 우와 맛있겠다 우와 이 검은색 짜장면 짜파게티 짜왕 완전 맛있겠다 맛있다 짜파게티는 단무지가 짱인데 맞아 단무지가 짱인데 아 맞다 냉장고에 단무지 있었지 오오오 단무지 보험에 단무지 이게 뭐야? 식초야 젤리야 단무지 아니지 단무지 젤리 아 속았어 속았어 아 진짜 웃기다 근데 젤리만 먹으면 맛있다 식초를 왜 뿌려가지고 식초 그래야 더 리얼하지 야 오리오 우리 이걸로 엄마 한번 속여볼래? 아 엄마 속이기 힘든데 엄만 다 알아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야 그러니까 더 철저히 속여야지 누나만 믿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먹고 싶으면 시켜놔 엄만 간짜장 간짜장 알겠어 오 예스 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짜장면 왔습니다 여기 있는 단무지를 다 빼고 여기에 단무지 젤리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진짜 단무지 같지? 완성 오 진짜 단무지 같다 쉿 엄마 엘베 탄 것 같아 준비해 오 벌써 알겠어 몇 층까지 왔어? 10층까지 왔어 거의 다 와가 빨리 준비해 오 알겠어 준비 할게 냄새가 짜장면 vine 엄마 빨리 먹어야지 불잖아 손 씻고 빨리먹자 응 그러자 구독 맛있겠다 단무지 이 집은 단무지가 진짜 맛있어 이거 봐 다르게 생겼잖아 좀 다른 집이랑 이 집이 단무지를 진짜 담근다고 그러는 것 같네 너 그렇게 발 연기로 어색하게 할 거면 조용히 하고 있어 다 들키겠네 그래서 단무지 맛집이라고 이것만 찾는 사람들이 있대 네 어 그래 얼마나 맛있길래 색이 꼭 젤리처럼 생겼네 아 어 이게 이 집 트레이드머크야 비법을 절대 공유 안한대 오 오리온 순발력 센스 진짜 좋았어 한번 먹어볼까 한번 먹어볼까 한번 먹어볼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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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너희들 먹는 걸로 그렇게 장난치면 못써 속았다 속았어 진짜 속았다 어머 이게 진짜 젤리 야 웃기다 이런 것도 나와? 어 편의점에서 팔아서 사왔는데 오리온도 속고 엄마도 다 속았어 나도 엄청 똑같이 생겨서 아까 당했어 엄마 깜빡 속았네 엄마 속이기 대상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술 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채석이는